오케이 시작합니다 자 우리께서 구매하셨다가 잠깐 테스트를 원하셔가지고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쇽도 있구요 쇽이 어우 쇽 됐죠 점프 살짝 한번 해볼건데요 우리께서 지진에 대한 내용인데 뒤쪽은 앞바퀴는 벌리고 뒷바퀴는 모아져가지고 기기성을 조금 잘 나오겠어요 살짝 움직이면은 이쪽으로 움직여서 자 지금 볼게요 자 코너 사야죠 틀고 쉬어서 이 쇽 만들 하지 말고 스톰프 오오 코너 틀고 브레이크 오오 브레이크 스톰프 오오 좋아요 쇽이 되게 되게 강하거든요 딴 차보다 쇽 강해요 시작이 쇽 강합니다 자 지금 쇽 강합니다 오오오 오케이 쇽 보시면 여기 탁자 소량이 나죠 그쵸 오오오 여기도 쇽 강합니다 여기 가면은 이렇게 자 자 자 점프 날 수 있는 차예요 조종이는 M2R이구요 자 조종이 여기 되게 예민하게 여기 보시면 예민하게 살짝 살짝 돌리냐에 따라서 지진이 나오고 갔나고 그래요 그리고 어 코너 나면 딱 세게 되죠 얘가 싹 이게 싹 세팅이 없거든요 뒤쪽 길은 모아져 있고 앞쪽엔 벌져 있는 세팅이 기본적인 세팅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주행 패스 끝났으니깐요 출고 시키겠고요 자 여기에서 어 처음일 때는 너무 점프를 많이 하지 말고요 어 코너 들고 쭉 당겨져서 차를 정결 한번 시키는 거예요 코너 나면 저지면 차가 한쪽을 기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노만에 따라서 어 환경적인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뭐 이 차가 미니차에서 약간 더 큰 차지만 사실은 코너에서 이런게 종료할 때는 미세 조종으로 살짝 조절이 됩니다 근데 제가 세팅 조절해서 나가니깐요 세팅 조절해서 잘 불러 보세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